고추를 썰어주세요 배추는 작게 썰어주세요 썰어주세요 양근도 곱게 썰어주세요 양근도 곱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반으로 갈은 후 작게 썰어주세요 양근도 곱게 썰어주세요 양인 어문와 양장 양이 부침가루 1컵 양은 inn 소금을 섞어주세요 반컵 정도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침가루 간이 있어서 따로 소금 간은 하지 않을 거에요 새우가루 건세우를 살짝 볶아서 빻았어요 건세우와 한스푼 같이 넣어서 섞어서 붙여 보세요 훨씬 더 감칠맛이 더 맛있어요 생수 조금만 넣어주세요 부침가루 한스푼만 더 넣을게요 3컵 정도 사용한 것 같네요 반죽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질게 하면 중간에 배추에서 물이 나와서 수분이 나와서 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직하게 반죽해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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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n 볶음밥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계란